2집 야 2집 와 그래? 공부하는 여자이구나 2집이 지금 사용하면 불법이지 있긴 있잖아 그 학생들 사용하는거 아 그게 3G에요 콜더가 그래? 야 유심만 있으면 무조건 3G에요 그냥 덴마크가 기본 그 입구지 콜란드 아니깐 그 어딨니 독일에서 바로 그러니까 덴마크가 아니라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예요 그게 확실하지 터널 많은 나라가 노르웨이고 산하고 지금 2G 폰으로 전화한 사람도 보고 있고 받은 사람도 보고 2G 폰이 그렇게 됐냐 KT하고 주파수가 연동이 된대 그리고 KT4G가 쓰면 주파수라고 그게 돼가지고 아예 없애버려 그냥 아니 맵이 안 열리는게 아니라 지도를 열어보면은 보여요 나 그 DLC를 다 그 DLC를 다 사셨으면 나 못 간 아니 지금 저도 살 빠질 듯 싶어가지고 언덕이라 아예 그냥 그냥 어딘데 산으로 올라가냐 근데 내가 갔던 길은 이런 길은 없었는데 그게 정상 아니냐 공부하라고 나름 좀 엄격한 집이구나 뭐 그렇게 한다고 공부하는사람은 공부하네 공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공부 안하는거지 야 카톡이도 안된다는 얘기냐? 카톡은 되지? 안되죠? 안된다고? 90분이라 했으면 카톡 자체가 안되는거죠 아 그래? 야 니네 그럼 뭘로 대화하니? 문자 어이 미간빛이네 야 집은 가깝냐? 꽝 어 딱 거기에 끊는구나 여긴 나무도 없냐 학원 끝나는 좋을때군 어 새로 맞췄어요? 17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 가까운 거린가? 17km라고? 뭐네 좀 집에서 안해주는건데 아 음역이 안나온다고요? 둘째 뭔 노래를 작곡한거야 둘째가 대단한거 하나 나오겠네? 야 너 원거리오네 하니? 17km이면 17km면은 야이 나 차가 왜이렇게 됐어? 아니 원래 이렇게 만들생각이 있었던겁니까? 그렇게? 어 나 기름이 빨간거 같았다 야 야 아예 못 움직여 없었어? 왜그런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만든대 평소? 야 여기 왜이렇게 나무가 많냐 아까 거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길 한가운데 나무를 세로로 갖다놔가지고 가로우면 넘어갈텐데 그 두개나로부터 야 얍 야 그럼 17km? 어떻게 만났냐 너 그 어제는 어제나 그제냐 나무에 걸린다 야 나무를 세로로 만들어서 이거 피해가야돼 이거 밖에 걸리면 또 아까처럼 잠시만 야 평야갈람면 멀었어? 예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돼? 한참 좀 가야돼요 아니 아 난 내일은 이렇게 안올거야 아 나 진짜 길이 길이 아니 저희가 왔던 길이 여기가 왔어요 아니 아 친구 소개야? 너와 만나서 여친하고 얘기했다메 야 내일 낮방송이 낮방송이 열어야겠는데 이거 왜 클리어하려면 아니 그리고 그 뭐니 그거 만약에 맵을 열었는데 없으면 디엣이 제대로 돼있나 확인해봐요 스팀에서 스팀에서 아니 그리고 그 뭐니 그거 뭐니 나름의 원거리 연애네 니나인데 어 중3이라 투지컨 힘드니? 예? 힘들어? 예 힘들어요 평양까지만 갈렸더만 왜 이렇게 머냐 근데 여긴 다 산이잖아 아 그러니까 아예 못 가지 이렇게 프로필 가기 전에? 아니 스팀을 확인해봐 스팀을 통화 기본 30분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 니가 대화를 좀 바꿔봐 뭔가 걔 고민을 들을 수 있을 걸로 어 나 왜 안감? 이거 버그니? 나무 있냐 앞에? 야 이거 나무 세로로 있다 야 너는 잘 간다 왜 나는 못 가는 건데? 기묘한 세로로 끼면은 걸려서 못 가 아니 불가하면 안 되는데 이런 너 후진 기원 없냐? 여기 못 빠져 그러면 지지 치자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식사 뭐 걸렸어 이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빼봐 나무가 있으니 그거 스팀에서 유료트럭 속성 확인 아 나무도 못 가 와 이거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되면 차가 안 움직이지 왜 여기 어디 갔어 빵빵 와 여긴 마의지옥이네 이거 나무 와 나 참 아니 아이콘이 아니라 그 체크를 보면돼 체크 좀 많이 기다려 봐요 이럴듯 켜줄게 좀 있다가 아아 다이씨이 나무이 또 걸렸어 할 데가 없다 야 형이 뭐라고 한지 못들었다고? 난 뭔 얘기한지 기억 못하는데? 뭐라고 했니? 내가 아니 통화가 되면 아무튼 얘기를 하라고 잘 들어주는 남자도 되게 좋은 남자다 돌이야? 아니면 돌 맞네 무제한? 그러게 나름 원거리 연애니까 통화 자주 하는 게 좋다 야 이제 평행시 되냐 혹시 나 왜 차가 이리로 가냐 이게 화면이 아니야 윈치는 아직 나무에 봐가지고 나무로 못 넘어가네? 청소년 요금제 성인 요금제 성인 요금제를 바꿨어? 오오오오 여기도 천천히 내려가야죠 야 니가 좀 빨리 가던가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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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잠깐 잠깐 각도가 내가 가기 위험한 곳인데 여기? 야 왜 이런데로 왔냐 근데? 뭐야 여기 야 난 거기 못 간다니깐 야 너 이씨 어디냐 여기 노래지 이제야 남쪽으로 가는군 자 여자들이 안 좋은 이야기 다시 말해주고 여자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해준다는 게 뭐지? 아무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니까 상대방이 너 걸린 거야? 어우 살아났다 어 아니야 아직 살아난 게 아닌데? 아직이야 아직 오우 큰일 났다 아잇 나도 모르겠다 야 봐봐 이거 봐봐 에잇 죽음 이 길도 안돼 이런 데 못 가 이런 각도로 죽었다니깐 죽음 죽음 아잇 오늘도 이렇게 끝났네요 내일은 내 뜻대로 가자 안되겠다 아 포필은 못 지나가는 길이야 여기도 자 내일 또 납방송 열어서 또 진행해야겠네 맨날 자 맨날 이게 꼭 엔딩이야 이쪽 길도 아니라는 걸 네